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선왕독 344번째 시간 사사기 11장 32절 이에 입다가 안문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수, 수영, 해수, 온수, 냉수, 저수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 수영, 해수, 온수, 냉수, 저수지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리세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묻지르니 이에 안문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독녀라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디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36절 37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디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38절 그가 이르디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39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40절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디 내가 안문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디 나와 내 백성이 안문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안문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4절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부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으므라 5절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레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시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사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엠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9절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10절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엠의 장사 되었더라 11절 그 뒤를 이어 스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브 그라이나 땡큐 한번 더 blowing 12천리 어쨌든 15 15